수원지점 유승현의 경매폭 그럼 그 다음 다섯번째? 다섯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? 다섯번째는 귀가 엄청 얇아가지고 마치 창호주처럼 얇은 그런 분들 창호주처럼? 네, 그런 분들 진짜 너무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경매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재테크고 투자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느정도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무력물건 검색이라는 게 어느 거 하나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즘에 이거 뜬다 그러니까 막 그거 찾았다가 이번에는 오피스탈 뜬다 하니까 오피스탈 막 찾았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진짜 굉장히 이게 귀가 얇은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굉장히 효리부동하시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내가 찾아야 되는 우력물건 중에서는 찾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휘둘리다가 진짜 우력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? 이제 시세조사 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보잖아요? 근데 이거를 내가 들으면서 이제 좀 의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천에 팔십이래 여기는 천에 오십이래 어디가 진짜지? 그랬는데 누가 바로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해줘 친절하게 해줘 그러면 아 그럼 여기가 맞겠구나 약간 이러는 약간 그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왜냐면 이제 시세조사를 했을 때 그 분석이 저 시세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낙찰가 결정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그 뒤 이제 그 뒤에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닌 거 같았다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매를 하시기는 경매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경매를 할 수는 있지만 수익률을 내긴 힘들겠죠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니까 수익률 내기도 힘들다 막 이런 말씀을 승인님이 왜 하셨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렇게 어쨌든 막 합한 지역? 그쵸 그런 곳은 경매로만 이렇게 봤을 때 일반 매매시장 제외하고 입찰자가 몰릴 수밖에 없고 입찰자가 몰린다는 것은 내가 조금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가를 높게 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런 거고 그 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못 해요 보면 뭘 하긴 해요 뭘 바빠 늘 바쁘고 뭘 하긴 하는데 결정을 못 하고 그런 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낭리 얘기 여기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 벌었대 여기 얼마가 3배가 뛰었대 여기 땅이 요즘 김포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며 요즘에 인천에 송도가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그런 얘기지 막상 잘 들어보면은 내가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실속이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물론 남의 말을 잘 듣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들은 말 중에서도 좀 필터링이 필요하잖아요 아닌 말은 거르고 좀 다른 말은 맞는 말은 내가 좀 반영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런 건 중요한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맞고 막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귀가 얇은 분들은 좀 경매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경매는 꾸준히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한 해 두 해 하고 하나 두 개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일종의 본인의 신념처럼 내가 이렇게 경매를 해야겠다라는 게 조금씩 세워지거든요 뭐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세워질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 또 저렇게 따라갔다가 하면은 그런 거 따라할 시간에 이제 본인 물건 검색은 못하고 입찰은 더 못 보고 시간만 좀 축내고 있는 요런 코스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사람들은 경매를 꾸준히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시즌마다 유행이 있잖아요 분양권 있고 갭 투자 있고 막 그런데 요즘에 분양권 뜬다 그러면 분양권 쪼르륵 갔다가 갭 투자 한다고 그러면 갭 투자 쪼르륵 갔다가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그 전세 사기 이런 거 때문에 경매가 조금 많이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요즘에 또 뜬다 하니까 경매로 꼬르륵 갔다가 그 사람들 이제 좀 있다가 또 뭔가가 또 뜨면은 또 쪼르륵 가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경매로 남길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은 유동성이 있어야 돼 이러면 주식으로 가고 코인으로 가고 이러면은 이제 더 경매랑 멀어지죠 코인 주식은 어찌 보면 완전 그냥 부동산 경매 부동산 쪽하고는 상반된 그쵸 투자니까 한번 그쪽으로 확 넘어갔다 하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안 좋다는 말은 아니고 아예 그렇게 훅훅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다시 경매 쪽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죠 경매 쪽은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더라고 항상 그런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막 대학생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한번 안 하면은 끝도 한도 없이 안 하는 게 경매더라고 맞아요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쉽지 않은 약간 그런 약간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걸 또 굳이 부득불 나가시면 네 또 다시 들어오는데 또 다시 그 마음의 장벽이 그냥 구배로 높아져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 귀가 얇은 분들은 조심하셔라 네 그럼 다음 다음은 기억력이 없는 사람 기억력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들은 말을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기억력 없게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 얘기하다가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금은 잘 듣는다고 뭐라 했다가 잘 듣는다는 게 그 정말 이렇게 잘 분석하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부동산은 어쨌든 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막 옷 한 벌을 사려고 해도 아니면은 가전제품 한 50만원짜리 하나 사려고 해도 이 사이트 비교해보고 저 사이트 비교해보고 그렇죠 삼성전자 갔다가 LG전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보고 요즘에는 뭐 조금 중소형 기업이 뜬데 그러면 그런데도 한번 가봤다가 AS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다시 삼성 역시 삼성이 하고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거가 당연한데 근데 부동산 이상하게 훨씬 몇십 배 큰 물건인데 좋다 그러면 사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모순종인데 그런 것도 어쨌든 부동산을 이제 경매를 하려고 투자를 할 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제 가전제품 살 때처럼 막 비교를 하려다 보면은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되고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A한테 들은 내용을 이제 딱 다 들어 놓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B한테 통화를 하거나 전사를 할 때는 A하고 들은 내용은 홀라당 까먹고 그러면은 또 C하고 통화할 때는 A, B도 까먹고 그러면은 비교 분석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뭐 입찰가를 결정을 하든 시세 조사 분석을 할 때는 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입찰가 결정도 하고 딱 그걸로 낙찰 받고 그건 또 세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 이 정도 시세에 세를 놓으면 세가 맞춰지겠다 아 이거는 조금 비싸겠다 이런 것도 다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건데 들은 내용 자체가 기억이 안 나면은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이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우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 실적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기억력 기억력이 너무 없는 분들은 경매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거네요 귀가 얇은 사람과 기억력이 없는 사람 약간 요 얘기를 했는데 귀가 얇은 거는 그냥 아무거나 다 믿어버리는 거고 기억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일단은 내가 들은 걸 다 기억을 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요 태생적으로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스파이주에서 다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왔죠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기억력이 안 좋은 건 좋아지려고 연습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메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놓을 수가 있고 뭐 이제 스파레조에서는 나부나부라고는 하지만 하는데 이제 그 충분히 얼마든지 적어놓고 내가 그 상황을 이제 복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대체할 수단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 그 기억력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메모하는 습관 같은 것을 들여놓는 것도 연습이죠 그렇죠 그런 부지런함이라도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렸으면 안 된다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다 비슷비슷해 경매 잘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 어 이게 약간 너무 약간 이게 좀 뭔가 극단적인 거를 제가 싫어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A라는 데 가가지고 여기가 월세가 80만원이라고 들었어 뭐 2천에 80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2천에 80 80만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음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데서 아니다 거기 2천에 80 이거 그 사장님들이 보통 하시는 얘기 한번 할게요 때려 죽여도 그것도 그거 안 나온다 막 약간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막 2천에 80은 무슨 거기 1천에 50이나 받아도 잘 받는대야 막 약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럼 뻥튀기를 한 거겠죠 이제 뻥튀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A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B에서도 C에서도 절대 그 가격이 안 나온다 2천에 80이 무슨 말이냐 이러는데 난 이미 2천에 80이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린 거야 이미 꽂혔어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린 거야 안 들려 응 그 많은 얘기들을 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아 어 그런 사람이 괜찮겠어요? 아 괜찮아요 아 한 3년이 아니면 30년동안 세를 못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귀를 닫고 사는다라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수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이제 이 물건은 어 아무래도 여기 위치가 좀 그런 거 같은데 아니면 뭐가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요거 한번 알아봐 이럴 수 있는데 이미 내가 이 집에 꽂혔어 이 집에 이 집에 내부 사진까지 있는데 너무 깔끔하고 예뻐 어 너무 환상적이야 어 여기 여기 내가 나 촬영을 받으면 뭐든 다 될 거 같아 이래가지고 그냥 무슨 안 좋은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다 튕겨내 버린 거야 어 극단적이긴 하네요 어 그런 사람이 하겠냐고요 이거를 되겠냐고요 그쵸 그치 못하지 대리님은 뭐 그런 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약간 상상이었는데 어 저는 상상해요 음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이제 실력 그런 막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제 귀를 닫고 사는 성격 플러스 잘 하지 못하는 실력 때문에 약간 그 정도의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그 유사한 케이스는 본 것 같고 음 저는 그 귀를 좀 닫고 사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요런 케이스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되게 큰 문제다 경매를 할 때 라고 느꼈던 때는 언제냐면 수업을 들을 때 경매를 교육 받을 때 네 교육을 받는 교육생 신분일 때 음 어쨌든 내가 배우러 온 사람이면은 음 본인을 좀 낮출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내가 어쨌든 스승이라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학생 신분으로 배우려고 할 때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고 아 저 사람 말이 100% 맞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할 때 만큼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실패라도 해봐야 되는 거지 음 아 무조건적으로 막 내가 말이 맞는데 저 사람 말 틀렸다고 선생님이 하는 말 틀렸다고 그 안 맞는 것 같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승현님 같이 이제 막 조사를 하고 하는 뭐 그런 단계까지도 못 가는 거죠 아 그렇니까 이미 경매를 할 줄 모르는 베이스 베이비 상태에서 와가지고 실력이 커가면서 조사도 해보고 뭐 낙찰도 받고 나중에 세도 높여야 되는 건데 실력이 안 커지는 거죠 내가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베이비 속은 속이 너무 꽝꽝 얼어 있어가지고 이 머리에 경매 지식 실전 팁 막 이런 노하우 같은 게 막 들어야 되는데 막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 귀로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아 저렇게 좀 귀를 닫고 살고 다시 좀 다른 말로는 너무 고집이 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잘 하기는 커녕 그냥 할 수 없다 아 네 배울 수가 그죠 배우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여러 번 거 같고 워낙 본인의 그 고집 신혐 같은 게 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아 진짜 진짜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네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좀 경매는 그냥 단순한 암기 과목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무슨 역사책 한 권 받고 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느 시대에 누구 왕이었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었는지 다 외워 이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의 마음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대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연습이 필요하고 근데 연습이 필요할 때 시킨다고 해서 늘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가 돼야 되고 그냥 스스로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그렇게 연습을 해서 실력이 커지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해와 필요성 같은 거를 본인 고집이 세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거를 못 느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아무리 백날 첫날 해도 늘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경회를 못 해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막 뭐 방송을 듣고 뭐 아니면은 어디 가서 경매 교육을 봤는데 아 저 사람 말 다 틀린 것 같다 음 물론 그 선생님이 다 틀리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음 저 제정신 아닌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렇게 막 본인의 그런 마음 본인의 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너무 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경매를 시작하기에 좀 쉽지 않겠다 차라리 그냥 본인 판단 하에 그 주식 같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치 아 여기 오를 것 같아 지금 빼야 될 것 같아 음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맞지 않을까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어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얘기를 어우 들으면서 내 마음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어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또 마지막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마지막은 어 한탕주의 인생은 한방이야 음 요런 주의 음 좀 요즘에 아 그 한창 유행했었던 코인 네 종목하고 좀 좀 약간 유사한 느낌의 성격인데 음 나는 무조건 1년 안에 10억 벌어야 돼 부동산은 한 10배 오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그 막 시세차이 몇천? 아니 그럴 바에는 뭐하러 경매해 어 약간 이런 분들 간혹 있더라구요 어 네 그런 분들은 경매는 일단은 뭐 뭐든 그렇겠지만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많이 해야되고 꾸준히 해야되고 뭐 꾸준히 하다보면 정말로 로또처럼 하나가 또 터질 수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 그런 게 이제 경매인데 무조건 막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어 나 물건 하나 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아 나 건물죠 약간 이걸로 인생 역전 나 인생 역전 나 이거 가지고 인생 핀다 나 이제 고생 끝났어요 약간 이런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눈에는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부동산을 보는 눈 같은 게 그런 분들이 보통 귀도 얇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귀가 얇거나 귀를 닫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인 분들이 그러기도 하는데 어 좋은 물건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음 물건만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흑백 흑백이야 흑백이야 컬러 보이잖아 보이잖아 근데 이제 뭔가 그냥 본인 느낌상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어 좀 돈이 될 것 같은 것만 아주 풀 HD 이제 아주 컬러로 되어 있는 그렇게 보이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은 보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뭐 우량물건 검색 1회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매에 관련된 실력 같은 것도 아니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한탕주인 분들은 이거는 정말 경매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부동산은 이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얘네는 그냥 내가 팔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도 팔 수 있고 그런게 부동산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투자처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부동산의 약간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부동산은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그냥 우상향한다는 그게 있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제 뭐 짧게 짧게 봤을 때는 어떤 순간 폭등하고 어떤 순간에 폭락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제 그 뭐지 우상향을 하고 이제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거 하나 이거 한 건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려면 로또해야지 그러려면 로또해야죠 백자식사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철학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아잖아요 부동사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네 그러니까 재테크에도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재테크가 뭔지도 잘 몰랐던 사람의 입장이지만 뭐가 좋든 철학이라는 게 이제 본인의 가치관 철학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런 게 일단은 방향이 너무 다른 거 같아요 주식은 물론 그럴 수 있어 주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간혹 있어요 보통은 그거잖아요 사기 주식 사기 주가조사 해가지고 맞아 주가조사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물린 개미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99.9%가 실패하죠 다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는 부동산이고 그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경매다 근데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우리와 방향이 너무 다르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거 같네요 응 벌써 8개를 다 했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방송 거의 한 50분 한 거 같은데 너무 재밌네요 네 8개 하면서 8개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 했는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한 거 같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15분? 20분? 얘기하다 보면서 느낀 게 경매를 잘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냥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뭐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뭐지 대리님하고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사실 자기 마음에 달린 거 같아요 내 마음을 바꿔먹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 사실 내가 변할 생각이 없어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 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좀 보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약간 요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경매 하시는 분들 네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실력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응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것 같고 그쵸 경매는 암기 과목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마인드 이런 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인드가 어찌 보면은 승현님 계속 말씀하셨던 신념 같은 거 철학 그쵸 본인의 철학이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부자 마인드라고 하는 그 신념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탑재된 그 사람이 이제 경매 공부를 듣고 경매 공부를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실력이 탑재된 상태에서 쌓이는 거고 그 신념 같은 게 방금 한 번 그렇게 딱 탑재가 되면은 방금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여덟 개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경매 잘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라고 했지만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아 보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마인드 하나만으로 이거 여덟 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뭐 방송 듣고 겁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스파레소에서 또 이런 거를 가르치기도 가르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졸업 전후에 성격이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41기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기수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랬던 거 같고 응 경매를 배우면서 경매를 배운다는 거가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마인드를 같이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 마인드가 꼭 경매에만 국한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뭐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세상을 바라보든 눈이든 대화를 하는 방법이든 이런 데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많이 바뀌어요 저희는 이제 경매형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많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그런 말 좀 하고 싶네요 원한다면 다 할 수는 있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네 그냥 네 무슨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는 그런 말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그냥 마무리 제가 하자면 그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오늘은 경매를 해선 안 될 사람들 을 했지만 뭐 바로 다음 방송일지 아니면 다다음 방송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언젠가는 어? 이 사람은 경매를 잘 할 인재다 이런 사람은 잘 하겠다 너 왜 경매 안 하니? 너 이 상태에서 경매하면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거 아시죠? 소중한 분들과 함께해 주세요